우리 처음 이제까지 보너스 마켓만 그렇게 주구장창 가다가 그래서 이게 돈이 좀 많이 남아서 오늘은 근사한 데서 외식을 한번 해보자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해산물 해산물 나 너무 행복하다 진짜 너무 좋죠 미치겠네 지금 아우 좋다 아늑하게 어우 좋다 헬로우 고마워 고마워 보건 안아 시푸드는 좀 시켜야지 시푸드는 여기에 이거 시푸드 숲이야 숲 숲이야 숲 따로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베스트푸드 어 유초이스 원피스 아 아 아 아 아 1번이 양고기 이거 양고기잖아 양고기 빼고 2번 시키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치킨 커리 치킨 커리 테이크 먹자 테이크 그리고 스틱 샌드위치 네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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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린 물이야 아 빨리 먹고 싶다 진짜 즐겁게 먹다가 나는 완전 많이 먹어야 돼 그리고 자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오로라 체크를 해야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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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지 아니 어 그 근데 이 나라가 되게 이렇게 사람들을 좀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감싸는 분위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사람도 좀 근데 만약에 혼자 왔다 그럼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모독일 것 같아요 어 나 만약에 서울에서 없어지면 여기 있을 거니까 괜찮아요. 여기 있을 거야. 레이카비쿠야. 여기. 아까도 레이카비쿠였는데. 여기 여기. 행복하다. 아 진짜 행복하네요. 오늘은 우리. 되게 럭셔리하다. 럭셔리. 처음일 거야. 호텔도 그렇고. 아니 뭐 고생하는 것만의 청춘이 아니잖아요. 아우 명언이야. 야 이쪽 봐봐. 럭셔리. 예. 식총 하는 거. 마찬가지로. 음식은 못 찍겠다 진짜. 감 맞추는 것 같은데? 음식에 대해 한 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번 해볼게요 우리끼리 정우야 1,2,3,4 네가 해봐 자 액션 1,2,3,4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 포테이터도 시켰어? 포테이터도 있어요 잘했네 우리 이겨요 1,2,3,4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이거 빼면 안 돼 난 이거 왜 산소 같지? 아니 나만 느끼는 먹자 먹자 야 이거 맛있겠다 이렇게 널어놓고 이렇게 먹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이거 연어다 연어? 응 드디어 로컬푸드를 먹는구나 로컬푸드 로컬푸드 드디어 해 해산물을 드시네 로컬연어 맛 한줄평 왜 내가 여기 왔는지를 알 거야 아아 아아 멋있다 아아 멋있는 한줄평 진짜 먹어 내가 먼저 먹고 형한테 먹으라고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를 정말 내가 배를 못해볼게 형 이거 먹어요 어 우와 맛있어? 엊그저께 내가 만든 카르랑 완전 달라 너 봐 엊그저께 내가 만든 카르랑 완전 달라 엊그저께 내가 만든 카르랑 완전 달라 와 형 대박해 맛있다 진짜 맛있죠 형 하하하하 하하하하 카레 진짜 맛있죠 형 음 맛있다 난 진짜 맨날 외식할 것 같은데 우리 하하하하 쌀도 우리가 좋아하는 쌀이다 아 괜찮으세요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그쵸 카레 진짜 맛있죠 매식이 처음이라 어색한 것도 있는데 난 너무 좋다 사실 맛있지 너무 좋네 근데 내가 계속 총론을 했었잖아 우리 넷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뭔지 아냐 알뜰이야 누구 하나도 그냥 먹어 형 여기 와서 그냥 먹으면 어때 여기서 아무데나 갈 때마다 뭐 사먹고 형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 이렇게 누려보는 거야 얼마 안 갔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